한국어 다춘 한국어 다춘 한국어 다춘 한국어 다춘 한국어 샤오케이 오늘 게스트로 초대한 샤오케이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중국어로 한 번 더 해줘 봐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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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다 여러분 저희 오늘은 졸레이가 부른 성도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쇼케이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 핫하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수찬성에 성도라는 도시를 주제로 노래를 불렀더라고 어린 시절에 성도에서 그리움을 회상하면서 가사 내용이 그렇더라고 사랑 얘기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그리워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되게 잔잔해 나도 최근에 들었는데 딱 듣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일단 너무 좋아 나도 처음에는 사랑 노래인 줄 알았어 남녀간의 사랑 얘기인 줄 알았는데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보니까 그냥 청두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어릴적에 자랐나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것 같아 도시를 주제로 도시를 주제로 심지어 내가 이걸 찾아보다가 한국 블로그에서 봤거든 이 노래를 좋아하는 한국인이 은근히 많더라고 이 가사를 듣고 너무 그 도시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후기를 남긴 것도 봤어 노래가 너무 좋고 과연 어떻길래 저럴지 그래서 진짜 가본 사람도 있더라고 궁금하네 이 사람 스타일을 보니까 딱 우리나라 김강석 떠오르는 사람 오 그렇네 딱 김강석 딱 들어보면 알거야 뭔 말입니까? 이거? 홍차 홍차를 먹으면서 나이차인데 나이차 나이차 마시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판 나가수야 경연 무대인거야 원래 유명했는데 여기 타서 더 유명해진 느낌 이분이 이제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고 가사도 잘 쓴다네 싱어소로 라이터로 해 아 진짜로? 딱 느낌이 나잖아 기타 딱 오 멋있어 멋있어 진짜 김강석이 딱 떠올리는 이런 모습이네 생김자도 느낌도 다 오 전주 좋은데? 느낌 있어 와 근데 스케일이 크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무대 스케일이 엄청 크지 않아? 차원이 다른데 오 멋있네 겁나 멋있네 오 피아노 너무 좋다 약간 약간 생기신 것도 약간 좀 잔잔 뭔가 조용하면서 조용하면서 그럴 거 같아 목소리 봐봐 야 시작이 너무 좋은데? 이걸 중국어로 카이코우척이라고 하던데? 싹싹 시작 시작에 딱 매혹대는 그러니까 뭔가 다 압도하는 게 있어 기교 기교 이런 게 없고 진짜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치? 맞아 맞아 녹색 높이 봐봐 야자 하다 그치? 뭔가 슬픔에 딱 오오오오오오헉 이뻐 노랠 듣자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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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뭔가 들으면서 뭔가 달리기 전에 그리고 뭔가 나 뭔가 이거 들으면서 나도 막 어린 시절 그게 회상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애 그치 진짜 막 버스 같은 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앉아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면서 비 올 때 특히 딱 비 올 때 그 딱 어울리는 롤만 비유가 장난 아닌데 그래서 괜찮았어 근데 팩트니까 진짜 오오 오오 울어 울다 진짜 그런 게 막 들으면서 생각나나봐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애 시간에 약간 그리움도 있고 지나갈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첫사랑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고 요즘 중국에서 이런 게 핫한 것 같아 옛날 거를 다시 다시 재해석하는 거 있잖아 화려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던데 그리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그거니까 그걸 딱 그치 잘 딱 집어낸 것 같애 이 노래가 잘 풀어낸 것 같애 공략을 잘했네 일단 그리고 노래 자체도 잘 부르는 것 같애 일단 목소리가 이러네 누가 안 좋아해 그치 와 진짜 김광석 우리나라도 김광석 계속 통화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더 뭔가 친근감이 느껴졌어 오오오오 따라 부른다 이 노래가 2016년도인가? 재작년에 이미 나온 노래래 이 가수가